야, 이제 회의하자. 그래서 홍보 영상 어떻게 찍을 건데? 다들 말 한마디씩은 해보자. 우리 학과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다 배우는 거! 얼른도 하고, 영상도 하고, 광고도 하잖아. 그런 과제가 3배인데? 아니, 과제 말고 우리 학과 장비랑 스튜디오 있잖아. 카메라도 있고, 삼각대도 있고, 조명에, 마이크까지.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건데? 지금 찍고 있잖아. 어, 그럼 스튜디오는? 여기잖아. 이게 미영환기네. 우리 학과동아리도 있잖아. 프레임! 에드, 출사, 필모그라피까지. 찔모가 할 일도 있어. 야, 근데 우리 언제 왔어? 왜? 아, 우리 인턴 갈 수 있잖아. 우리가 인턴이 되면 말이야? 실무 경험도 할 수 있어. 그냥 사회의 쓴맛을 먼저 보는 거지. 야, 무슨 생각해? 어? 어. 아, 그래서 우리 학과 홍보 영상은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다 했잖아. 오케이, 컷! 수고하셨습니다! 감독은, 우리 진짜 좋았습니다. 와, 진짜 대박! 와우!